아, 2000년 2월 14일. 그날은 그냥 평범한 발렌타인데이였어요. 꽃, 사탕, 그리고 새로운 밀레니엄의 시작. 그리고 역사를 만들기 좋은 날이었죠. 1996년 발사된 지구 근접 소행성 랑대부 니어 슈메이커 우주선이 마침내 소행성 433 에로스와 만났습니다. 우주선은 소행성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에로스 주변을 돌면서 최초의 소행성 연착륙을 했습니다. 니어는 하마터면 그곳에 도착하지 못할 뻔했어요. 1998년 우주선의 엔진 점화에 실패해 잘못된 궤도에 진입했고 목표물을 빗나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엔지니어들은 우주선이 태양 주위를 1년 더 돌게 하기로 결정했고 결국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니어 슈메이커는 1년 동안 작은 우주 물체를 찾고 목표로 하고 추적하면서 중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우주선은 소행성 표면 사진을 16만 장 이상 찍었고 그 후 여러 해 동안 연구에 큰 도움을 주었어요. 그 이전에 과학자들은 소행성이 그저 날아다니는 물체의 집단이라고 생각했었죠. 소행성 433 에로스는 우리 태양계의 가장 작은 물체이고 그 주위를 돌고 있는 우주선이 있어요. 언뜻 보기에 이 소행성은 우주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암석 같아요. 이 감자 모양의 돌덩어리는 매 5시간 밤마다 회전하는데 매네튼의 2배 크기입니다. 비교를 하자면 발견된 가장 큰 소행성은 너비가 940km였고 가장 작은 소행성은 약 2m 정도였어요. 소행성은 사실 태양계 초기 단계부터 남아있던 일종의 파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은 압축된 가스와 원자가 원시성으로 섞이기 시작했을 때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죠. 태양 주위에 더 작은 파편과 먼지 알갱이가 바위로 만들어졌고 그것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짜잔! 훨씬 더 큰 것을 형성했습니다. 이 혼란스럽고 지저분한 파티에서 살아남은 물체들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행성과 달이에요. 너무 작아서 행성의 지위를 얻을 수 없었던 작은 물체들이 소행성들이고요. 너무 작아서 대기가 없고 중력은 소행성을 구모양으로 만들 만큼 충분히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행성에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소행성은 목성과 화성의 궤도 사이 어딘가에서 안전한 거리를 두고 우리를 지나치지만 에로스는 달랐습니다. 최초의 지구 근접 소행성 NEA가 되었죠. 1975년 이후로 에로스가 지구에 가장 가까이 도달한 것은 2012년이었는데 약 2670만 km까지 접근했어요. 이 거리는 달까지의 평균 거리의 약 70배입니다. 에로스는 1898년에 발견되었고 그리스 사랑의 신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에로스는 사람들을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화살과 시련으로 인한 혼란을 일으키는 신이었죠. 네, 로마 신화에서는 큐피드라고 부릅니다. 다른 많은 매혹적인 우주 발견들 중에는 핵파스타가 있습니다. 요리사가 만드는 파스타는 아니지만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요. 요리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별이 일정한 나이에 도달해서 폭발할 때를 기다립니다. 음, 그리고 인내심을 가져야 해요. 약 10억 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두 번째, 폭파로 남은 중성자를 모아 매우 진한 스튜가 될 때까지 졌습니다. 맛을 내기 위해 중력을 약간 넣으세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60만도에서 구워주세요. 핵파스타는 우주 메뉴에 있는 가장 이상한 음식들 중 하나이지만 잠재적으로 가장 강한 재료이기도 합니다. 핵파스타 한 접시를 깨려면 강철을 부수는 것보다 100억배나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물질이 그렇게 강한 것은 밀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상상해보세요. 110만 개의 지구가 토론토만한 크기로 뭉친 것과 같아요. 오무아무아는 태양계에 온 최초의 방문객입니다. 과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기다려왔었죠. 이 불가사의한 물체는 2017년 10월에 발견되었고 태양계 외부에서 형성된 어떤 큰 물체가 여행하는 동안 조각으로 분리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와이 말로 정찰이라는 뜻의 오무아무아는 커다란 우주 오이처럼 생긴 길쭉한 몸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전에는 본 적이 없었던 것이었어요. 이는 비중력 가속 현상을 보였는데 가시적인 꼴이나 기체 방출의 표시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태비의 별은 분명히 우주에서 가장 신비로운 별 중 하나일 거예요. 태양으로부터 청광년 떨어져 있고 태양보다 50% 더 크고 훨씬 더 뜨겁습니다. 2015년 과학자들은 태비의 별의 밝기가 22%까지 감소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큰 먼지 구름 때문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 이별은 나이가 너무 많아요. 무엇 때문에 밝기가 그렇게 크게 감소했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성우는 먼지, 가스, 그리고 플라즈마의 거대한 구름으로 계속해서 놀라움을 불러일으킵니다. 모양을 바꿀 수도 있고 온갖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걀 프라이 모양, 머리 모양, 다이아몬드 반지 모양. 붉은 사각형 성우는 가장 매혹적인 우주물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우주 한가운데서 그저 빛나고 거의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는 상자 모양을 하고 있어요. 지구에서 약 210광년 떨어진 곳에 검은고 자리라는 별자리가 있습니다. 케플러 37 시스템이 있는 곳이죠. 케플러 37b는 거기에서 가장 작은 행성입니다. 지구 진량의 3분의 1도 되지 않고 달보다 조금 더 큽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공기가 없고 바위투성인 수성과 비슷한 행성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에서 가장 큰 먼지와 가스의 분자구름 중 하나인 궁수자리 B2로 이동할게요. 지구로부터 약 2만 5천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우리 은하 중심부에 가까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궁수자리는 쉬운 개 이상의 다양한 분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는 산딸기와 비슷한 단맛이 납니다. 아, 맛있는 행성의 발견이라 우주가 점점 더 좋아지는데요. 페르미 버블은 2010년에 발견된 우주광선, 가스, 먼지로 만들어진 신비로운 거대한 두 개의 덩어리입니다. 우리 은하의 중앙 블랙홀 주위 양쪽에 하나씩 있습니다. 버블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 은하의 위아래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름이 약 5만 광년 정도 됩니다. 아무도 어떻게 거기에 생겨나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한 이론에 따르면 약 600만 년 전에 생겨난 블랙홀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글리제의 436P는 가장 이상한 행성 중 하나입니다. 아주 뜨겁지만 얼음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행성은 모항성 주위를 완전히 도는데 이틀이 조금 넘는 시간이 필요한 해왕성 크기의 행성입니다. 이 행성의 표면은 섭씨 450도까지 온도가 올라간다고 추정되지만 행성이 엄청난 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음은 여전히 녹지 않습니다. 블랙홀은 항상 초거대 진량은 아닙니다. IGR은 정갈자리에 있고 태양보다 3배에서 10배 정도밖에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발견된 블랙홀 중 가장 작은 블랙홀입니다. 반면에 NGC 3842는 블랙홀이라고 하면 흔히 떠올리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다른 은하계에 있고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보다 약 2500배나 강하고 거대합니다. 아, 금성! 많은 점에서 최고인 행성입니다. 지구와 가장 가까운 행성, 가장 뜨거운 표면, 반사구름은 지구에서 볼 수 있을 만큼 가장 빛나는 행성으로 태양계의 다른 행성과 비교했을 때 1600개라는 가장 많은 수의 화산을 갖고 있어요. 또한 우주에서 가장 느리게 회전하는 행성이기도 합니다. 금성이 한 바퀴를 도는 데는 지구 시간으로 243일이 걸립니다. 금성은 너무 느려서 완전히 회전하는 것보다 사람이 걷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어요. 금성은 지구와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해가 동쪽으로 지구 서쪽에서 뜹니다. 55, 캔크리 2는 지구 크기의 약 2배이며 최고 온도가 2700도에 달합니다. 탄소를 다이아몬드로 바꾸기에 완벽한 조건이죠. 네, 이 행성의 3분의 1은 탄소로 덮여 있고,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 물체는 가장 비싼 행성 중 하나가 됩니다. 남극 대륙에서 우주 변화를 관찰하는 과학자들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중성미자를 봅니다. 하지만 2017년에 지구를 강타한 중성미자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그 기원을 추적할 수 있는 첫 번째 중성미자였어요. 과학자들은 중성미자가 지구에 도달하는 데 40억 년이 걸린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중성미자는 은하 중심에 있는 거대한 블랙홀로부터 지구로 왔습니다. 그 블랙홀은 주변의 모든 물질을 파괴하고 있었어요. 음, 새 동네에 온 걸 환영해요?